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책 소개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책 여러분들한테 입문자분들한테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책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이제 보안책들이 몇 권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매우 기쁩니다. 국내 저자분들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책은 바로 실무자를 위한 네트워크 공격 패킷 분석입니다. 사실 이 주제로 저도 책을 쓰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보셨으면 IT 보안을 위한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이라고 제가 영상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쓰기보다는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 것들에 취미가 붙여서 그러니까 글들이 잘 안 써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요치로 이런 책들이 하나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책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실습을 하기 전에 공격에 대한 이론 설명들이 굉장히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보통 IT 기술책 같은 경우 몇 권을 이렇게 보면 그림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만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 실제 이것을 실습을 어떤 것인지 대체 이 공격기법들이 어떤 걸로 의미하는지 이해가 못할 때가 있고 제가 쓴 책에도 몇 권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이론들이 정말로 충분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포트 스캔에 포트 스캔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실제 포트 스캔의 유형들과 그 다음에 디두스 공격 같은 경우에도 디두스도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관련된 패킷들을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패킷을 열어가지고 책에 따라서 분석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입문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선수 학습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입문자분들이 이 패킷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두 번째 추천 이유는 실습 패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이렇게 패킷을 어떤 환경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패킷을 이렇게 패킷을 캡처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직접 패킷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 가서 패킷을 뜰 필요 없이 제공되는 패킷들을 가져와서 요것에 대해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보면은 제가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이에요. 도서 그쪽 출판사에 가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웹 취약 전 스캔 트래픽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스캔 닉토라는 웹 자동화 스캔 도구를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현재 약 한 30메가 정도면은 아주 큰 용량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하기에 충분한 양이고 요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했듯이 TCP 스트림 정보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 정보에서 HTTP 리퀘스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닉토라는 것이 어떤 공격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요거는 제가 예전에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에서 닉토에 대해서는 사례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 패킷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추천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이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또 공격 대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웹 패킹을 했을 때 어떤 웹셀들이 만약 공격들이 들어왔으면은 웹셀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나 이렇게 포트스캔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실무자 경험 바탕으로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메인 저자로 되어 있는 방조님이 있는데 요 방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들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KB 은행 쪽에서 실제 치매 사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습 형태들이나 그런 대응 방안 제시들이 실무 경험들의 바탕들이 굉장히 녹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응 방안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요게 제시된 방법들은 실무자들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간접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만 보고 보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인프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거 동영상은 현재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유료로 전환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무료로 신청을 하시면은 계속 무료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자분은 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허락을 받아서 아마 요거의 샘플을 가지고 또 일부 이렇게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요거를 메인 이렇게 책으로 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같은 경우는 엣지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요런 식으로 제공을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TCP이신 스케인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웹셀, 웹셀 관련된 그런 것들 한 줄 쪽이죠. 한 줄 웹셀인 사례인데 요것을 좀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네트워크 패킷 분석, 특히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패킷 분석들이 실무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 또 포렌식 쪽에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을 할 때도 요것들 와이어샤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